4일 수요일 유타대학교에서 트리걸 트리트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6104 메인홀 바로 앞에서 오후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약 50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본교 재학생들은 설문지를 작성한 후 간식을 받아갔고 해당 이벤트를 통해 다가오는 31일 헬로윈 분위기를 연신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타대학교 학생회가 주최한 행사로 단순히 간식을 나눠주는 시간을 넘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주최 측은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의견을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설문지에는 한 학기 동안 가장 힘들었던 일, 학교 시설에 대한 만족도 등 학교와 학과에 대한 질문들이 주를 이뤘으며 학생회가 진행해줬으면 하는 행사에 대한 물음도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유타대학교는 3일 뒤 있을 할로윈 맞이에 분주합니다. 다양한 할로윈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 곳곳은 할로윈 분위기로 몰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예년보다 풍성하게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많은 유타대학교 학생들이 다가오는 할로윈을 기념하고 해당 기간 동안 재미있는 추억을 쌓을 수 있길 바랍니다. IBS 윤석하입니다.